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전염면적 51평형, 분양면적은 60평형 아파트입니다. 이를 요찰되어 감유가 대비 70% 가격인 2차 체제가는 5억 1520만원이며 입찰보증은 5152만원에 2차 입찰은 2014년 11월 18일에 진행해져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중구 운남동 용종도 용종자이 아파트 경매 물건은 공항철도 용종역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금산IC생활권으로 운남초등학교 연접단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현황입니다. 이용종자이 아파트 60평형의 캐비 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평가는 6억 8,750만원, 하위평가는 6억 2,750만원, 상위평가는 7억 2,500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46%로 확인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감 물건현황은 살펴보면 GS건설이 시공하여 2009년 11월에 중공된 아파트로 15개 동에 1022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수는 1.8대이며 경매물건은 최고층 24층 중 17층 60평형으로 방 4개, 욕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 등고사 말소기준 권리는 2017년 8월 28일에 설정돼 신한은행 근제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4억 4,10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6억 9,100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감 물건 맹세상 조사된 임대체 관계없이 소유자 점유로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스 한장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용종도 아파트 입찰하기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객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인천, 중구, 운남동, 용종, 자이아파트 60평형은 최근 매매액을 살펴보면 지난 2014년 8월에 21층이 5억 2천만원까지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용종, GS, 자이아파트 60평형의 매물호가는 104동 남양 13층이 8억 5천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은 시세매 수급회나 그리고 용종도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인천, 중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되는 90%, 매각률 46%에 경쟁률은 11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인천, 중구, 용종도 아파트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로 입찰타이밍과 합리적인 입찰가격대를 추가 안내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로는 법원의 매각물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자문과 황금나치반의 개인의견을 면책 조건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하시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자료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경매진행사항 및 낙찰결과와 유찰, 변경 등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천, 중구, 운남동, 용종, GS, 자이아파트 60평형 경매문건을 부동산 경매전문가 황금나치반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